런닝맨 멤버스 위크입니다. 외로움을 많이 찍은 거야. 낮에도 외롭지만 밤에는 특히 더 외롭다 보니 혼자 가는 저를 위한 여행 코스 같은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밤여행. 이번에도 벌칙이 있을 거예요. 첫 번째로 의심하고 첫 번째로 진흙당한 사람은 저였어요. 정말 지긋지긋합니다. 약간 그거에 대한 반전이라든지 멤버들이 나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뭔가 좀 장치를 조금 이번에 실패하면 진짜 무조건 제작진과야 되거든요. 알겠습니다. 런닝맨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전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밤 12시까지 저를 위한 다음 여행 코스 한 가지씩을 생각하셔서 오프닝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. 노 메이크업 노 헤어 노 매니저 노 스타일리스트 런닝맨 여러분 12시에 만나요. 시청자 여러분 저희 멤버들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이번 여행 말로 반드시 기쁘고 성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왜, 왜. 아니 그 12시에 지금. 마이크 차겠습니다. 아 이거 부셔다리. 고생을 입고 와 줄까봐. 니가 지금 못 파는데 못 파는데 니가 느슨하게 입은 거지. 어? 니가 느슨하게 입은 거지. 그래서 갑자기 왜 뭐 하는 거야. 나 진짜 촬영 끝나자마자 왔어 지금. 진짜 촬영 끝나자마자 왔어 정말. 아우 야곱이 뭐 하는 거야. 파 들었나. 아이 하 정말 거지같이 입고 왔다 진짜. 뭐야 파란 바지네. 너 지금 조기축구 가니? 아침에 축구 있어? 아 정말. 이게 아니라. 야 그냥 얘기하지 마. 아 진짜 난리 나겠다 이렇게. 야 니가 제일 촌스러워 사실. 지효다. 지효야 괜찮니? 아이고 뭐. 아 왜 야곱을 안 하면 진짜 난리야. 왔다 왔다 왔다. 오 형 왔다. 아 나 오늘 촬영 없는 줄 알고 운동했는데 다리 운동. 겉지 못했잖아. 야 운동을 왜 겉지 못할 걸 왜 운동을 하냐. 야 왜. 아니 얼마나 또 허벅지를 해 줄래요. 아 큰일났네. 같이 말했지 오늘. 저거 뭐야. 아 진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올배기실은. 아 아 하는 거냐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야 너는 왜 니 옷 안 입었어. 아니 너는 왜 니 옷 안 입고. 넌 본인 옷 입고. 너는 본인 옷 입고. 개인 옷이시죠. 네. 메이크업 안 하셨죠. 야 너. 메이크업 했네 혼자. 아 저는 했죠 저는. 왜 했어. 머리하고. 나 안 했으면 메이크업. 야 근데. 나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12시에 부르면 어쩌자는 거야. 아 졸려. 진짜 너는 날씨도 안 맞춰준다. 왜 이렇게 날씨가 오면 왜 비가 오냐 이렇게. 니 위크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. 재미만 없어봐. 재미만 없어봐. 아니 뭐 12시까지 오르는 거 좋은데. 하여튼 재미만 없어봐 너는. 자.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. 자 이제 광수 씨 위크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 번 쳐주시죠. 아니 뭐 치라니까 치른데. 자 한 명씩 본인이 준비한 밤 투어 코스를 소개해 주시면. 이광수 씨의 취향대로 4개의 코스를 선택하겠습니다. 그죠. 코스를 모두 완수한 뒤에 아침 6시까지 SBS로 돌아오시면 성공입니다. 그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으니. 뭘 어마어마해요. 시간 엄수해 주십시오. 살려줘. 하여튼 내 최대 높이. 어허 어허 야. 아 아 불어버리겠다. 아아. 아 아 아 아 아.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. 늘 그렇듯.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으니. 오늘 어마어마해요. 시간 엄수해 주십시오. 오늘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광수 씨를 위한 야밤 투어를 할 텐데요. 야밤 투어. 이게 다예요? 뭐 약간 멤버들이 나를 의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장치를 부탁 그건 없나요? 당연히 저희가 또 히든 룰을 준비했습니다. 히든 룰? 그리고 코스가 채택된 멤버에게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니 오늘의 주인공 이광수 씨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정말입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해야 돼요. 광수 마음에 들어야 되는구나. 진작 좀 그렇게 정신을 차리시지. 첫 번째 코스를 정하겠습니다. 만약에 제가 채택을 하면 정말 큰 가산점이 있다고 해요. 그런데 광수가 좋아하는 거 정해져 있어요.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. 고맙습니다. 저렇게 왕대고 싶어. 고맙습니다. 오랜만이네. 저의 멤버들이 다 가산점이 있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. 광수 마음에 들어간다고 저는 진짜 많았거든요. 되게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결정한 게 광수 집이었어요. 아 너는 내가 보다 꼴찌다 그러면. 몰랐죠. 왜냐면 집이 싫다고 나오는데. 그러니까요. 진짜 집을 생각해 오신 거예요? 아니요 아니요. 그런데 나도 광수 집 생각했는데. 광수야. 광수야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집길이다 집. 집길인데. 아아아악! 무슨 황을 이키나. 아아아악! 광수야 미안하다. 아니 왜 이러는 거야. 다들. 생각하니까 붙여야 돼요. 야 야. 나도 왜 우리 집을 왜. 야 지옥을. 우리 집을 왜 그러는 거예요. 진짜. 우리 집은 이제 그만 보세요. 역시 광수의 마음을 잘 모르네, 다들 광수의 마음을 잘 몰라 광수가 지금 배가 고프지 않나? 사실 약간 출출하긴 한데 광수 먹는 걸로 떡볶이나 이런 거 좀 먹으러 갈까? 광수 먹는 걸로 떡볶이나 이런 거 먹으러 갈까? 분식류 좋아해 아, 분식류 좋아해 근데 이러면서 분식이냐 광수야, 내가 생각한 데 있어 어디 하면 내가 진짜 얼마 전에 거기 가서 너무 재밌는 거야 수산시장, 이 형 수산시장 이 형 나한테 이거 할 뻔이야 수산시장 가서 1층에서 회 보면서 생선 딱 골라가지고 2층 가서 회 다 합쳐가지고 먹으면 광수가 내가 딱 광수를 하잖아요 기가 막혀요 거기 광수를 너무 모른다 왜? 얘 회 좋아해 지금 새벽에는 광수는 회는 나 광수야, 광수야 광수가 얼마나 좋은데, 회 얼마나 좋아하는데 일단 분식집 나왔고 횟집 나왔습니다 고깃집 가자 고깃집 가자 고깃집 가자 저 소고기로 모실게요 사공이요? 소고기요? 왜? 차도, 차도류기 은정찌개 내가 밥 말아서 줄게 일단 고깃집 지금 좋잖아 3개 나왔습니다 요즘에 거기가 되게 핫하대요 루프탑이 엄청 핫하다고 거기가 지디가 엄청 잘 보여요 아아 그러고 가지마 그러고 가지마 야 지디 수박수박 야 지디 수박수박 치는 거예요 지디 가게 나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가 가면 안 돼 못 가 우리가 못 가 광수야 수산시장 가자 야 우리한테 맞게 딱 가서 맛있는 거나 먹자 수산시장 가자 수산시장 가자 소피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영양가 있는 거 대방어른 회를 딱 아주머니가 30년 떠오신 그 아주머니가 회를 뜨고 있는 거야 형 대게도 먹을까? 대게? 대게 대게가 있어 다 있지 그럼 거기다 너 그거 알지 대게 찔나면 정복 정복 아니야 대게를 쪄 놓고 우리가 방어로 대게를 15분만에 찐다고 약간 들이거나 먹을 수 있는 게 대기야 떡볶이는 가자마자 푼다 떡볶이는 가자마자 푼다 광수 씨 선택은 생선 딱 골라가지고 2층 가서 회 딱 쳐가지고 먹으면 광수 저기 떡볶이나 이런 거 좀 먹으러 갈까? 루프탑 엄청 핫하다고 고기찜 가자 우렁진 치자 우렁진 치자 우렁진 치자 좋아 그렇지 괜찮다 첫 번째 코스 아 이게 신앙이니까 그럼 일단 먹고 세 장소가 돌아왔어요 세 장소가 그렇지 우리 6시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 형 동선을 좀 짧게 자자 그러면 그럼 이거는 일단 석진이 형이 섭외를 하신 거죠 내가 섭외할 거야 내가 섭외 너도 가만히만 있으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해가 싫으면 다른 걸 먹으면 되니까 그렇지? 여러분 정말 진정한 참선한 세계로 제가 안내할게요 여러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쫀득쫀득해요 쪄 놓으면 그렇지 그렇지 아 맛있어요 제가 안내하는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이광수님 광수님 이쪽으로 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야 이거 네 반갑습니다 형 참서라찜 무조건 참서라찜하고 오늘 제가 이 구역을 맡아서요 혹시 참서라찜 되나요? 아 맛있죠 지금 고거랑 대게찜 되나요? 대게찜하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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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비 진짜 맛있겠다 가리비찜도 진짜 맛있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주인공이 선택하세요 오케이 그럼 실향 좀 합법하게 하는데 대게까지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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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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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떨린다 스토라 시켰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광수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걸 해물라면에 이걸 해물라면에 먹는 거 생각해봐요 광수님 왜 그렇게 광수님 광수님 나도 미크 때 이런 거 할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접받는 걸 좋아해 이거 봐요 저 정말 좋아요 저 정말 좋아해 대접받는 걸 좋아해 아 그래도 나는 아 그래도 기분은 좋다 그지? 이렇게 또 맛있는 거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아 근데 진짜 시간 좀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다음 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간 계산을 좀 빨리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중간에도 약간 뭐 게임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려면 오락실 이런 데 갑시다 간단하게 금방 후다닥 하고 갈 수 있잖아요 제가 가야겠어요 탁구장 갑시다 탁구장 저기요 저기요 선생님 탁구장 왔어요 되게 재밌겠다 아 이거 뭐 하나 왔어요 여쪄어 내가 약속 치진거야 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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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사리인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계시면서 어떻게 해소요 아 제가 왼팔인데 제가 오른팔인데 아 진짜 강수씨 자 첫 번째 옵션입니다. 첫 번째 옵션입니다. 뭐예요? 우와, 이 소... 하나는 안 주십니까? 한 접시. 먹자. 먹으면 되죠? 먹으면 돼요? 초장 찍어 먹는 거예요, 여러분. 아, 그래요? 초장이 없는데? 여기 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아, 맛있다. 맛있죠? 이거 잘 드세요, 맛있다. 아, 예. 살짝 풀어서. 맛있네. 아, 맛있다. 맛있죠? 강수님. 누구 때문에 먹는 거 먹으세요? 이거 드시고. 이거 드시고. 사실 저 때문이죠, 사실. 아, 그런데 누가 주셨습니까? 이런 코스를 짜서, 이런 게임을 짜서. 그렇죠? 아니, 그런데 소라 저희 하나 더 주세요. 자, 첫 번째 미션 실패입니다. 네? 뭐예요? 첫 번째 미션 실패입니다. 네? 뭐예요? 첫 번째 미션 실패입니다. 네? 뭐예요? 뭐라고요? 야. 두 번째 미션 들어가겠습니다. 뭐라고요? 야. 강수마다 주는 건가? 아니야, 동시에 먹는 거 아니야. 강수마다 주는 건가? 아니야, 동시에 먹는 거 아니야. 아니, 잠깐만. 똥을 먹는 건가? 그래, 이게 너 주고. 아니, 잠깐만. 아니, 똥을 먹나 보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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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야, 이 안에 먹는 거 와. 시계 본다,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뭐라고? 진짜 그거였어? 응, 내 처음에 먹는 거야. 야. 형, 뭐예요? 다 먹었어요. 이렇게? 다 먹었다. 자, 세 번째 미션 시작하겠습니다. 세 번째 미션 시작하겠습니다. 세 번째 미션 시작하겠습니다. 이 미션 성공 못 하시면 두 번째 장소 이동하셔도 돼요. 야, 이거 뭐야. 이거, 이거. 이거 탈출 게임이네. 빨리 미션을 해내지 못하게 하는 거야. 아니, 근데 이게 미션이 뭐냐는 얘기야. 어? 핸드가 오나요? 어? 샵! 이광수! 이광수가 먹여주는 거 아니야? 광수. 광수보다 빨리 삼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광수님 먼저 짜서 부숴부터. 광수는 자기가 먹는 거 아니야? 광수는 우리 다 주는 거 아니야? 광수 혼자 남아. 이광수가 우리 다 주는 거 아니야? 광수 혼자 남아. 이광수가 우리 다 주는 거 아니야? 일단 손을. 일단 광수야. 네. 아니, 근데 이거를 짠 사람이 왜 몰라? 야, 너는 왜 이렇게. 너는 이거까지는 안 짰어요. 저 이거까지는 안 짰어요. 진짜 왜 그런. 진짜 왜 그런. 너 이거 복수냐? 너 이거 복수냐? 너 이거 복수냐? 아니야, 아니야. 너도 우리가 미션을 묶은 내게 만드는 거 뭐야? 아, 왜냐면 복수를 생각을 했는데. 엑스맨이야. 사실 그 전에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번에 안 했어요. 야. 종국이 슬슬 열 번. 아니, 이번에 안 했다는 게 너무 많이 안 되잖아. 30초는 이해가 안 가. 납득이 가게 해줘 봐, 납득이 가게. 아니, 오늘 제가 멤버 스위크인데. 딸 개박차도 깨끗하고 싶어요. 아, 그렇게도 할 수 있어? 네. 니 만들라. 니 만들라. 자, 세 번째 미션입니다. 와, 대개 왔다, 대개 왔다. 원래 광수가 우리 다 좁잖아.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지. 감사합니다. 광수야, 다리 하나씩 나눠줘 봐, 우리. 그래요. 다리가. 어, 6개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씩 나눠주세요, 다리를. 고맙습니다. 오늘 딱 보니까 진짜 그거 맞네. 음. 목감 벌칙이고. 미왕수가 넣어주는 거 아니야? 미션 성공이야, 성공이야. 다 드셨나요? 네. 다 드셨나요? 이거 봐, 안 나오잖아. 미션 성공이야. 성공은 한 팀이야. 아, 아니오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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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먹는 거 아니야? 나만 먹는 거 아니야? 결정적인 힌트라고. 양보. 망소가 우리한테 양보하는 거야. 망소가 우리한테 양보하는 거야. 내가? 넌 안 먹는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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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짐하게.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다 시킨 거 아니야? 그래. 이거네. 이거네. 아, 그러네.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. 방수 씨가 워낙에 양보는 또 유명하고. 아, 대단하지. 양보의 알콜, 배려의 알콜. 대단하죠. 아, 맞는데. 그쵸? 실제로. 제가 먹고 싶은 스타일로 다 시켰는데. 다 드시잖아요. 맞네, 광수야. 너가 원하는 스타일로 시켜서. 그걸 비식을 나누라. 그게 진정한 양보이지. 진짜 날천이네, 날천이야. 정말. 날천이야. 날경 쳤어. 엄마네, 엄마.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. 엄마, 엄마. 장기 먹고 싶은데. 자식들 챙기면 되고. 자, 다 드셨어요? 다 드신 건가요? 이거 일단 밥 나오면 먹겠습니다. 네, 다 먹었습니다. 네, 다 먹었습니다. 네, 다 먹었습니다. 다 드신 거죠? 지금 굉장히 미션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이거 봐. 마지막 하나를 광수한테 주는 거네. 아, 됐습니다. 그러면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우리가 다 먹고 마무리만 주면 됩니다. 한마디로 남은 거 주라는 얘기예요. 어서. 대살볶음밥. 어이구. 아, 이것도 맛있겠다. 자, 간장 한번 주시. 니가 요걸한테 광수가 마지막. 네. 마지막. 어휴. 어휴. 조금 참 좋아하는데. 음. 음. 맛있네. 어휴. 아. 조금 참 좋아하는데. 그래서 광수, 광수 형 남겨야 돼. 남겨요. 남기신 거죠, 이제? 이제 마무리죠? 아, 니가 먹어라. 남은 거. 니가 먹어라, 광수야. 면차도 해줘야 돼. 싹싹 긁으세요. 아휴, 마무리 잘한다. 아휴, 맛있네. 그렇지. 딱 먹어봐, 입에 털어놓아봐. 아휴. 아휴.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으니 시간 엄수해 주십시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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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선택 때문에 해택이 있다고요? 아휴. 혼자만 보세요.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. 엄청 혜택인데 꼭 간직하겠습니다. 버리시면 버렸어요. 버린 걸 우리가 버리진 거예요? 하 Award 나을 수는 없죠. 석진 씨 뭐해요? 아이, 얘기드라지면 좋을 수 없죠. 어떻게. 보여줘요. 어떻게 보여줘? 얘기해줄 수 없으니까. 넌 나고 뜨그러워. 넌 나고 뜨그러워. 아, 안 계세요. 고생하지 마세요. 진정하지. 왜 그러세요, 진짜. 너 열받게. 어, 열받아. 야, 오늘 쟤 내가 한 번, 한 번. 저기 일단 먹었으니까 좀 먹는 필요로 갑시다. 저는 야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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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자, 야구자. 스크린 야구, 스크린 야구. 사격자, 홍대 사격자. 오락실. 왜냐하면 딱 하고 나서 또 허기졌을 때 다시 먹기. 광수 씨. 사격자, 홍대 사격자. 진짜 재밌어. 광수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. 광수 씨. 사격 진짜 재밌어요.